안녕하세요. 와우에 대해서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현창원입니다. 2024년도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은 샘은 연세대 사학과를 졸업했고요. 즉 전공자겠죠. 전공자로서 4년 동안 충분히 한국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샘은 고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학원을 오게 됐는데 학원은 제가 수능으로 가지 않고 공무원 학원이죠. 공무원 학원에서 10년 이상 강의하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샘이 전문적인 공무원 한국사 강사니까 여러분들은 믿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창원중앙공무원 학원은 전입이고 그리고 온라인이죠. 온라인에서는 와우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샘이 그걸 분석해주고 거기에 맞도록 수업계획을 짰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최근 우리 공무원 한국사는 문제가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죠 올해. 올해 국가직은 중정도 그리고 지방직은 중하 솔직히 지방직도 하 정도로 볼 수 있겠고 내년에도 동일한 난이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직은 중 또는 중하 지방직은 중하 또는 하로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최근에 공무원 한국사가 왜 이렇게 쉬워졌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직 국 같은 경우에 뉴스 많이 나왔었죠. 계속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경쟁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문제를 쉽게 내야 돼요. 경쟁률이 높을 때는 문제를 어렵게 내야 가지고 많이 떨어뜨려야겠죠. 그런데 경쟁률이 낮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덜 떨어뜨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쉬워지고 있다. 그리고 지방직이죠. 그런데 지방직은 경쟁률이 유지되고 있어요. 계속 10대 1 정도 되는데 올해도 경쟁률이 10대 1 정도 있다. 그러면 지방직은 그래도 경쟁률이 죽지 않고 있다. 생환부 관계자에 의하면 작년에 비해서 지방직 채용 이론이 줄었어요. 채용 이론이 줄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전통적으로 지방 학생들이 지방에 머물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직은 여전히 경쟁률이 유지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경쟁률도 낮아지고 문제가 쉬워지고 있다고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 제대로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출 유형을 볼게요. 한국사 공무원 시험의 유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론형이 있고 사료형이 있는데 사료형 문제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20문제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대략 16개나 17개 정도가 사료형 문제고 한 3, 4개 정도가 이론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형 문제도 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 이론형 간은 직접 출제자들이 어느 왕이나 어떤 단체를 던져주고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올해죠. 올해 지방직에 있었던 세종대학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세종을 직접 던져주면서 세종의 업적을 고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조금만 해도 이 대충에서 세종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이 가장 기초적인 문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나, 시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 문제는 이렇게 자료를 던져주고 이 사이 사건이 아닌 걸 고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에 들어가지 않을 사건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 4번이 병자호란이라는 사건 뒤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이론형 가, 나를 보니까 우리 한국사 공무원 이론형 문제는 굉장히 쉽다. 이 사건에 대한, 또는 단체에 대한 이해력을 깊이 묻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어느 왕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를 구별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형 문제는 쉽다. 특징 깊은 이해의 추구형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문제는 사료형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20문제 중에서 대략 16개는 사료형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사료형 문제는 중요한 게 사료가 되겠어요. 이렇게 나온 거죠. 사료를 던져주면서 이 사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무엇인가를 고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료 간단히 보면 가 군사조직을 묻고 있는 건데 가 군사조직은 대몽항쟁 때 적극적으로 몽골과 사왔던 부대를 묻는 겁니다. 산별초, 산별초, 산별초. 그래서 산별초가 야별초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료를 던져주고 이 사료에 해당되는 연관되는 지문을 고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론 문제들이 거의 16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사 공무원 시험 문제는 대다수가 사료형 문제 그리고 일부가 이론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당연히 사료형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론형 문제는 나와도 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기초를 분석했으니까 여기에 맞는 공부를 해야겠죠. 먼저 이론을 공부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론서가 있어요. 쌤, 이론서가 테마노토. 지금 테마노토라 되어있는데 이 책으로 이론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사료를 또 따로 공부해야 돼요. 사료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했죠. 사료를 해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적용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그동안 나왔던 기초문제도 풀어보고 예상문제도 풀어보면서 적응하는 단계로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론. 이론 공부는 이제 7, 8월 달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인원 반인데 이 올인원 반에서의 교재, 교재는 바로 이 테마노트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책 이름이 좀 바뀔 수도 있는데 페이지는 대략 300페이지가 넘죠. 넘는데 이렇게 풀칼라, 풀칼라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외학도 잘 되어있고 내용 설명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국사 기본 이론에서부터 심화까지 내용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올인원 이론 과정은 이제 7, 8월뿐만 아니라 계속 두 달마다 한 텀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7, 8월, 9, 10월, 11, 12월 그리고 내년까지 2024년 내년까지 쭉 전개되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론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런데 수험생들이 한국사를 좀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런 개념들이죠. 처음 보는 용어적인 어려움도 있고 인물이나 지역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수업을 잘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한국사의 기초적인 배경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인물사와 지역사를 중심으로 한 초심자 특강을 준비했는데 한 3주면 끝날 거예요. 이론 수업을 듣기 위한 밑바탕이죠. 배양분을 삼게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론을 한 방에 끝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료를 해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한국사 시험 문제 중 대략 70%가 사료가 나오니까 이런 사료들이죠. 사료들을 선생님이 해석을 해줘야 돼요. 해석을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혼자서 사료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 두 달 동안 시기별로, 테마별로 사료를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특강이 있습니다. 이 수업이 사료 특강 수업이 되겠어요. 그래서 두 달 동안 프린터 도는 교재로 기본에서부터 심화까지 사료를 해석을 해드리겠다. 여러분들이 절대 혼자서 사료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론과 사료를 공부했으니까 이걸 적용해야겠죠. 적용하는 마지막 단계가 바로 문제풀이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12, 12월 달에 역대 기출문제죠. 10년 동안의 기출문제를 선생님과 함께 풀게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혼자 풀 수 있지만 혼자 풀면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해주면서 출제자의 의도죠. 의도 같은 걸 들어야 돼요. 그리고 답이 될 게 무엇이고 오답이 될 게 무엇인가를 선생님이 알려주거든요. 문제풀이 스킬 같은 걸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꼭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의 교재는 이렇게 테마 기출문제집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출문제집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압축 요약 특강이 있습니다. 우리 테마노트가 방대한 이론서를 줄인 요약서이기도 하지만 테마노트에도 사실은 안 나올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아주 빠르게 정말 나을 것이지로 압축 요약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12, 12월 달에 짧은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배웠던 이론의 핵심을 추려서 정리하는 걸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이죠. 2024년도부터는 단원별 문제풀이가 되겠어요. 그래서 12, 12월 달에 기출문제를 풀어봤죠. 그런데 그 11, 12월 달에 푸는 기출문제는 주로 기본적인 기출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가야겠죠. 이제는 예상 문제까지 같이 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심화된 문제풀이 많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원 프린트 또는 학원 교재로 단원별 문제풀이 하고 그 다음에 이기다 특강이라는 걸 따로 준비하게 됩니다. 아마 이제 수험생들 중에는 좀 늦게 공부를 하려고 학원에 들어온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전 단계들이 공부가 안 돼 있고 또 전 단계들이 많이 밀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빠르게 이 두 교재죠. 선생님이 아까 설명 들었던 테마노트 그리고 이 기출문제집 이 둘을 갖다가 빠르게 정리하는 특강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새로 들어온 학생들도 대상으로 하고 이전에 들었던 학생들이 다시 한번 정리할 측면으로 이 수업을 들어도 되겠어요. 그래서 테마노트 이론과 그리고 기출문제를 다 정리해주는 이기다 특강을 따로 한번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달부터는 이제 4월달을 대비한 국가직 동영 모의고사 수업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탄탄히 공부를 해오셨죠. 그럼 이제 이거를 제대로 적용해야겠죠. 그래서 정말 시험장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모의고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3개 정도에서 대략 6주 정도 7, 8 정도 진행되는 동영 모의고사가 시행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단단모라고 해서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를 했어요. 수험생 중에는 이제 빠르게 학원에 들어올 분들도 있고 좀 사정이 있어서 아주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이전에 기출문제풀이반이나 단원별문제풀이반을 못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따로 다시 단원별문제풀이를 새로 해드립니다. 그런데 제목은 단단문문제 이때는 이제 주로 이제 국가직이죠. 국가직을 대비해가지고 단원별로 또 이제 모의고사를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국가지 동영 모의고사는 전체죠. 전체 일본에서부터 20번까지 선사에서부터 현대까지 모든 이제 테마 주제를 전체 모의고사를 보는 것이고 얘는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단원별로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이제 정리하는 모의고사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뭐 좋은 수업이니까 둘 다 들어도 돼요. 그래서 실력이 있는 분들은 이것만 들어도 되고 나는 좀 실력이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좀 더 정리하고 싶다. 앞으로도 정리하고 싶은 분들은 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 6월달이죠. 5, 6월달은 지방직이죠. 6월달에 지방직 시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직을 대상으로 역시 전체 동영 모의고사가 들어갈 것이고요. 역시 일주일에 3개 정도를 보면서 한 7, 8주 정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번 또 한 번 단원별 문제풀이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방직 대비죠. 지방직을 대비해서 다시 처음부터 선사에서부터 고대, 고려, 조선, 근현대까지 이어지는 모의고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되신 분들은 이거 들으시면 되고 나는 좀 실력이 좀 부족하다 하는 분들은 이거 들으시면 되고 아니면 둘 다 들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시험장에 맞춰가지고 난이도도 똑같이 해가지고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 시험이죠. 내년 국가직, 지방직에 맞춰가지고 선생님이 준비했는데 요즘 한국사 문제는 쉽습니다.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하면서 방황하지 마시고요. CM 수업 들으면서 나을 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효율성이 있는 것이죠. 시간은 적게 들으시고 점수는 나오게 될 것입니다. SM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